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식 데뷔 30년을 맞은 안동역에서의 가수 진성씨와 말씀 이어갑니다. 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안동역에서는 정말 우연히 부르게 된 노래였습니다. 안동 지역을 위한 향토 노래로 지인의 부탁으로 부르게 된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차트 1위를 하더니 국민가요가 된 거죠. 그 뒤로 돈도 명예도 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린 나이부터 친척집을 떠돌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구두닦기, 배달, 막노동, 행상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수 진성씨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 얘기 나눠보죠. 가수 진성씨 지금 만나봅니다. 가수 진성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들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유쾌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꼭 진성씨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진성씨가 많이 계세요.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 중에는. 물론 그중에서도 좀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좀 유별났죠. 제가 들어보니까. 인생사 돌이켜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제 스스로 자 혼자 나거나 해봐요. 아니 왜 배가 고파도 그래도 엄마 아빠 옆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그런데 이게 배도 고프지만 마음도 허기지고. 그게 제일 절실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그냥 원만한 가정에서.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있는 과정에서는. 자식들한테 그냥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아기들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쑥스러웠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 들으면서 11살에 부모님 만나셨는데 어머니 만나셨는데 그때 그냥 어떻게 엄마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쫓아가지. 여기에는 정말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슴 아리 했던 그런 세월들을 저편으로 아름답게 좀 포장을 한다든가 묻어버리려면 가정적으로 좀 원만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는 게 너무나 처절했었어요. 가정이 아니었고 그냥 무슨 진짜 종교에서 나오는 아수라의 어떤 그런 처자나 싸움터의 현장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군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싸우시는 거예요. 네. 외삼촌이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남동생 되시는 분이 그때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말씀하신 멘트 자체가 아직도 머릿속에 그냥 진짜 어떤 지층처럼 이렇게 확 쌓여 있어요. 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를 누나 거두어서 뭐 하겠나.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저 어머니를 외삼촌이 이제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엄마를 또 놓치면 어린 시절에 또 그 배고픈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해서 그냥 엄마를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사실 다리를 붙잡았죠. 그래가지고 울면서 울면서 이제 막 그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때가 버스 정류장이 지금은 아스팔트로 다 깔려져 있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사실 포장이 안 된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서울에도.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북과자동이었어요. 그래서 북과자동에 거기 살 텐데 나를 데려가 달라고 엄마를 그렇게 붙잡고 애원을 했는데 외삼촌하고 어머니하고 그 차를 타면서 사실 그 발로 제 가슴팍을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스를 타면서 그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로 이제 절포도 가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1살짜리가 내 그때 생각이 지금도 생생한데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인생의 철천지 원수구나. 내 다시는 속된 말로 너희들을 안 만나리라. 어린 시절에 11살짜리. 원망이 왜 안 쌓였겠어요. 이것은 원망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처절함이었죠. 제 얘기는. 이것은 11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11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그러니까 3살때부터 헤어져서 11살때까지 8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보릿고개를 들었는데 그 처절하게 하나하나 바로 우리 진성 씨의 사연이잖아요. 그런데 보릿고개도 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효자가 오게 됐어요. 아니 보릿고개 발표하고 나서 우리 팬에게 쌍가락지를 선물로 받으셨다면서요. 네. 쌍가락지를 한 두세 개 받았죠. 두세 개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요. 금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벌써 한 7, 8년,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참 어머니에게 뭔가 가슴 속에 좀 전달되는 것들이 이 노래 속에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이런 즐거움이 또 있어가지고 그 쌍가락지를 받으면서도 제 손을 딱 그때 제가 아프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격려를 이렇게 해 주시면서 쌍가락지를 빼서 주셨는데 사실 그때 뭐 쌍가락지가 돈으로 해야 얼마나 큰 의미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쌍가락지 내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는 그거 되게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머니가 또 70대 되는 어머니입니다. 분신 같은 건데 그거를 정말 사랑하니까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엄혹한 시절을 어떻게 진성 씨가 어린 진성 처리가 버텨왔을까. 노래로 아마 버티셨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자박자박 걸어 다닐 때 한 다섯, 여섯 살 때부터 그때 이제 농촌에서 살 때니까 논뚝길, 밭뚝길 다니면서 춘사머리 되면 무명 호빠지 입고. 추웠죠. 사실. 논뚝길, 밭뚝길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모내기 때 보리 심고 그럴 때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 녀석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왜 저렇게 참 구슬픈 노래를 하고 다닐까 하고 저를 이제 제 처지를 잘 알죠. 동네 어르신들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아이라는 걸 저를 불러가지고 밥도 주시고 또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판짜리, 일원짜리 동전.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가서 또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구멍가게 전방에 가가지고. 전방. 네. 그 심리사탕이라고 있어요. 일원에 두 개를 줬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 물면 심리를 간다고 그래갖고 심리사탕이. 아, 그래서 심리사탕이에요? 네. 굉장히 딱딱해요. 네. 그게 그냥 치아로 이렇게 깨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두 개를 사가지고 앞산, 뒷산 다니면서 진달래도 따먹고 진달래 꽃도 따먹고 뭐 칡톡 해먹고 또 밤도 주워먹고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노래 그때 부르셨어요? 레파토리가? 그때는 대부분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제가 하는 거죠.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조그만 남자의 5살, 6살, 7살짜리가 그 노래를 그렇게 구슬프게 불렀으니 얼마나 어른데요? 그렇죠. 어른들이 일하시다가 또 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슴앓이 어느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트롯 신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트롯 신동. 저도 참 세상을 요즘에 태어났으면 저도 요즘에 미스터트롯이나 이런 데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그랬겠죠. 시기적으로 그때 태어나가지고. 동네에서는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는 노래 잘한다고 소문났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리도 좀 배우시고 그러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이렇게 모여서 동네에서 소리들을 하시면 제가 그냥 옆에 그냥 뭐 이웃 없이 갔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시키는 잔신분은 좀 하면서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 소리를. 그런데 그때 배운 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차 그래서 조기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요즘에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뭐 단가 같은 거 사철가. 사철가. 네. 흥부와 놀부전 심천가 이런 거. 사철가 한 자락 좀. 이산질산 꽃이 비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벗어라. 그러니까 제가 진성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깊어요. 이게 다 우리 소리가 밑바닥에 이렇게 다 스며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유년 시절에 배웠던 건데 이런 걸 한 대목씩 배웠던 게 가요계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고마웁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트로트하고 진성 씨가 좀 다른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부안이 원래 그 소리가 좀 소리 잘하는 분들이 많은 고장인가요? 많이 계시죠. 부안 정읍. 정읍도 이제 정읍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아주 옛날에 황진이와 겨를 정도로 유명한 기생 메창이 있고. 네. 메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부안에. 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이런 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인이셨고. 천만다행으로 또 부안에 제가 이제 가면 진성거리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메창 선생님 그 입구까지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떤 저 형상도 되어 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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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성길이라는 그 관광객분들이 가끔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저한테 이제 보내주죠. 그러는데 저도 참 엄청난 영광이죠. 사실. 부안감은 저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네요. 예. 물론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원망도 많고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노래 잘하는 유전자 DNA는 부모님한테 온 거겠죠?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사실 같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은 많이 나잖아요. 평생 같이 살았는 것이 한 2년 정도 되니까요. 11살 때 만나서 그때 한 2년. 얼굴은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그때 당시에 사진 같은 것도 없었고 너무나 남노하고 힘들게 빈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참 인생의 어떤 파란만장하다고 할까요? 군대 생활을 때 세 번씩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6, 17살 때 일본 징용에 끌려가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이 저희 큰아버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큰아버님보다 아버지가 몸집이 더 크셨나 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장남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고지곳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한다고. 안 믿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덩치가 더 크시니까 아버지가 장남인 줄 알고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동생이 형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성 씨도 체격이 좀 좋으시잖아요. 아버지 닮으셨네요. 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1m 한 77, 78 정도 됐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장신이죠. 그 당시에는. 시절에는 그러니까 거인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1m 80이면 구척장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척장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또 잠깐 또 군대 생활하고 중국에서 또 나와서 이제 6.25 즈음에서 또 군대 생활을 또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가정 쪽으로는 사실 생활력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노래 잘하고 좀. 네. 그냥 그 뭐랄까 그 좀 배짱이 같은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네. 그냥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제 할머님이 저를 어린 시절에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할머님이 항상 아프셔가지고 그 윗목에 누워 계신 거 그 생각만 들거든요. 네. 네. 그 전에 할머니께서 이제 뭐 조그만 그 이제 그 점포를 하셨다 그래요. 가게를.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맨날 뭐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술만 드시고 뭐 이제 그랬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참 잘했다. 그 노래 때문에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잠깐 그때 한 2년 사는 그 세월 동안 주위 분들이 참 잘생긴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참 잘났다라고. 네. 모든 조건을 그 당시에는 가지셨네요. 뭐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전에 또 한 번 혼인을 하셨어요. 혼인을 하셔가지고 제 배달은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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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모친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났죠. 네. 아무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 노래 잘하는. 유전자를 받았죠. 유전자를. 그런데 뭐 동네에서는 마을에서는 그렇게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대에는 언제부터 서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14살에 졸업했어요. 이제 늦게 11살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4학년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앞에 그러면 안 배웠잖아요. 네. 1, 2, 3학년을 건너뛰었죠. 나이 때문에. 한글 같은 거 쓸 줄 아셨어요? 그때는 제가 사실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그냥 그 어깨너머리 배웠던 것이 그 국문을 다 띈 상태였어요. 네. 학교를 가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배운 건 그래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사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이 제가 진성 씨랑 대화를 나누면요. 정말 달변이시고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또 무협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신문으로 이제 항상 좀 가깝게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소설책 같은 걸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까마 마음을 하얗게 새가면서 그런 책들을 또 보고 그랬던데. 네.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월반에. 학교 다니다가. 노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래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또 다 헤어져가지고 사실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네. 네. 그때가 15살 초나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침식이 중요하잖아요. 연고도 없는데 그냥 올라오신가요? 그렇죠. 무조건 올라왔죠. 왜냐하면 상급학교를 안 넣어주니까 그때도 또 제2의 제3의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상급학교를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 운명은 배움하고는 거리가 멀은가 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체육학교도 시험 봐갖고 합격이 됐는데 그때도 못 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그냥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뭐 중국집에도 잠깐 있었고. 중국집 가면은 뭐. 배달도 했었고. 월급이 나와요? 그때 제가 4만 원인가 받았던 생각이 나요. 아. 거기다 이제 취식 제공. 침식 제공. 침식 제공.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어린 시절에도 동네에서 어떤 대소사의 조그만 행사가 있으면 저를 이제 사이츠구락부의 청년회에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했었고. 동네가. 네. 그래서 뭐 사탕도 주고 그러면 참 즐거워가지고 자꾸만 올라가는 것도 제가 또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 시절부터. 그 시절부터 있었는데. 그러나 객지에 올라와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직종을 운비면서 이제 학원도 잠깐 이렇게 다녀봤고. 무슨 학원을 다니셨어요? 음악 학원이죠. 아. 배우려고. 네. 네. 일단 기본은 또 알아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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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데서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일단 뭐 사실 못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직업전선에도 이것저것 해도 뭐 돈이 안 될 때도 있고 너무 어렸을 때니까. 네. 지금이야 뭐 아르바이트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공장 아니면 중국집 아니면 뭐 신문팔이 아니면 뭐 어떤 그 막노동.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막노동은 뭐 16살짜리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럼 뭐 신문팔이나 이제 중국집 뭐 이제 공장인데 사실 저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건 사실 싫었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제 꿈은 가수였는데 그런데 얽매해가지고 세월을 보내버리면 어떡하지는 않느냐 이런 또 걱정도 들었었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틈틈이 노래를 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옛날에는 그 유랑극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극장 쇼가 있었고. 쇼 한 편하고 영화 한 편하고 이게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옛날의 프로가 있었어요. 서울 장안에서 그때는 이제 화신극장이라는 데도 그때는 화신극장이 그 7층에 그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서울에만 한 16군데 그런 쇼를 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무대에 설 정도면. 여왕심리 뭐 신탁극장 뭐 복래극장 뭐 이런 데가 많았었어요. 뭐 청계극장.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사실 돈도 출연료가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노래 시켜주지 않지 않나요? 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오디션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또 있으면 아름아름해서 이제 사실 그 메인 무대는 못 올라가고. 이제 오픈 무대.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큰 쇼가 있으면 좀 약간 무명 가수리 메인 가수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분위기 띄워주는. 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데 뭐 무대 의상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16, 17살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이만큼은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세탁소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이제 찾아가지 않은 옷들. 몇 년씩 묵은 옷들. 요즘은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는 세탁소에서 옷을 빌려 입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조끼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빌려가지고 입고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틈틈이 또 과일 장사도 하고 뭐 노점도 하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일도 이제 또 사무실도 조그맣게 또 하나 했었고. 그 93년도에 이제 니매등부를 발표하면서 정식 가수 데뷔를 하셨다는데 사실 그전에도 그 메들리 4대 천황으로 진짜 유명하셨는데 그 메들리 운반 부를 때 사실 운반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그때는 그 테이프가 많이 나갈 때인데요. 제가 100만 장까지 그 테이프를 팔아봤으니까요. 100만 장? 그렇죠. 사실 내음반 100만 장 팔면 엄청나게 또 돈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그때 당일 그래서 제가 사실 5천만 원도 이렇게 받아 봤고. 그 시절에. 그리고 메들리 4대 천황 1억짜리 수표도 받아봤고. 이야. 그때 당일. 메들리계에선 정말 최고 보이시죠. 꿈꾸는 그런 기분이었죠. 사실. 네. 현찰을 뭐 5천만 원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었어요. 밤잠깐 잠을 못 자고. 현찰로 받아요? 그 새빵사리에서. 현찰로 받아요 그냥? 그렇죠. 요즘처럼 계좌이치 이런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그때 당시에 현찰을 줬었어요. 이야. 기분 좋으라고. 그걸 끌어안고 이불 속에 같이 묶고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물론 메들리 음반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노래를 불러봐야지 하는 그런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서서히 뭐 생활권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흘러갔었는데. 저편 한 구석에는 내가 가수가 되려고 마음먹은 지가 벌써 정말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대로 그냥 묻혀버려야 되나라는 사실 또 회의감도 들었고. 그냥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일단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등보를 발표하면서 아 나도 이제 방송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막상 그 음반을 내가지고 방송을 하자니 사실 맨땅 헤딩이었어요.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학연으로 연결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맨땅 헤딩이었습니다. 님의 등볼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만 국악풍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도 나중에 다시 조명을 받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못했죠. 그럼요. 그때는 방송이라고 해봐야 레디오에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한 번 나오면 6개월에 한 번 나올까 1년에 한 번 나올까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한 번은 님의 등보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그 땡뻘 강진 선배가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진수영아 님의 등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 누가 불렀다. 혹시 너 아니냐. 아 형 맞아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야 이따 그 노래 좋더라니. 성대보색은 들어요. 그래서 아 형 그 노래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아니 국악풍인데 너하고 딱 맞이해. 그래서 아 형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 그거 열심히 해라니. 그 형은 그때 이제 벌써 땡뻘이 좀 사실 올라와 있었고. 강진 씨도 사실 오랜 무명붙에.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또 저하고 양아홉스 같이 있을 때에도. 그 형은 같은 무명 가수지만 그래도 좀 상위급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항상 의상도 그렇고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자는 영웅이라는 노래가 또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생 고생 끝에 정식 가수로 님의 등보로 데뷔를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랑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 또 큰 병이 찾아와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끝으로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준비를 할까 합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흑수자라는 노래인데 이 흑수자는 사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세상에 소설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 자체가 정말 보릿고개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노래를 요즘에 제가 좀 즐겨 부르고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본인 얘기 같아요. 이것도 흑수자 하시니까. 금수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땅에 많은 흑수저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참 허남선 회장님이라고 지금은 기업의 회장님이시죠. 자수선가 하신 분. 대단하신 노래죠. 원래 그분 얘기군요. 네. 오늘 흑수저 진성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뷔 30년을 맞은 안동역에서의 가수 진성 씨였습니다.